1975년 4월 8일 오전 10시 당시 박정희 유신정권 대법원에서는 대법원장 민복기를 비롯한 대법관 13명의 전원합의체를 통해서 여정남 도예종 서도원 하재원 이수병 김용원 우홍선 송상진 등 8인에 대한 사양을 최종 확정했고 이로부터 불과 18시간 만인 1975년 4월 9일 이 8인에 대한 사양이 초고속으로 집행되었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박정희 유신 독재의 제도적 폭력이었던 긴급조치를 통해 당시 유신 반대운동을 펼쳤던 학생들을 비롯해 제아인사들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까지 온갖 고문을 동원해 빨갱이로 엮어 군사재판에 끌고가 사법살인마저 자행했던 일련의 과정인 전국민주청년 학생총연맹 민청학년 사건과 제2차 인혁당 사건인 인혁당 재건이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72년 10월 유신이라는 치니쿠데타를 통해 기존 헌법을 뜯어고치며 국민들의 참정권마저 무력화시킨 후 본인이 임명한 통일주체 국민회의와 유신정 의회를 앞세워 대한민국 대통령 사연임에 국회까지 장악하면서 자신이 죽을 때까지 집권할 수 있는 종신독재 체제의 기반을 확실하게 구축한 박정희 대통령은 정권의 수뇌부들조차 자신의 권력을 조금이나마 탐하거나 위협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았고 서로 끊임없이 견제하고 경쟁시켜 당시 야권의 대표적 인물인 김대중마저 국내도 아닌 해외에서 납치하는 무리수까지 두게 하는 등 자신의 정적뿐만 아니라 자신과 10년이 넘도록 함께 일했던 부하이자 동지들에게조차 자신의 권자를 넘본다면 그 어떤 것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랬듯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은 누군가가 헌법마저 유린하여 권력을 독점하고 독재하려 된다면 결코 가만있지 않았고 제일 먼저 젊은 학생들이 독재 정권을 향해 용기있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최초의 유신저항운동이라 평가받는 전남대학교 함성지사건과 고려대학교 민우지사건 야생화지사건 등을 시작으로 1973년 10월 서울대학교 물리대법대 상대에서 연이어 일어난 유심반대운동은 서울 소재대학교들 뿐만 아니라 경북대학교 전남대학교 등 전국각지 대학으로 번져갔고 이러한 학생들의 용기있는 외침에 재야세력까지 가세하면서 유심반대운동은 단순히 박정희 정권의 독재에 대한 저항을 넘어서 이 모든 것의 근간인 유신원법을 개정할 것을 요청하는 개헌청원 백만인 서명운동으로 거듭났습니다. 1973년 12월 24일 본격적으로 시작된 개헌청원 백만인 서명운동은 시작한 지 불과 11만인 1974년 1월 4일 서명인 30만 명을 돌파해버렸고 여기에 당시 여야에서 상징적인 정치인들을 비롯해 문인들과 종교단체 등 각계각층에서 뜻을 함께하면서 박정희 유신체제의 근간을 뒤흔들만한 폭발력을 갖춘 시민사회운동으로 발전해 나갔습니다. 이에 박정희 대통령은 1974년 1월 8일 대한민국 헌정사상 가장 강력하고 무자비했던 대통령 긴급권, 긴급조치를 선포했고 긴급조치를 선포한 지 정확히 일주일 만인 1974년 1월 15일 개헌청원 백만인 서명운동을 주도했던 장준하와 백기환을 보란듯이 긴급조치 위반 첫 번째 케이스로 구속해버렸습니다. 박정희 유신정권은 개헌청원 백만인 서명운동의 주축인 장준하와 백기환을 시작으로 유신원법 개정에 대해 목소리 높였던 제아인사들 뿐만 아니라 종교인들을 비롯해 학생들까지 마구잡이로 잡아들이기 시작했고 장준하와 백기환에게는 긴급조치 1호 위반 최고형인 징역 15년형 개강하자마자 유신 반대 시위를 벌였던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위과대학 학생들에게는 최대 징역 10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하는 등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들의 기본권마저 참혹하리만큼 유린했던 긴급조치라는 제도적 폭력을 앞세워 그야말로 말 한마디 잘못하면 큰일 난다라는 두려움을 동력삼아 국가의 주인인 국민들 위해 군림하는 공포정치로 나라를 통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토록 엄혹했던 상황에서도 당시 대학생들은 지하신문발행 동맹유학 등 다양한 방법으로 유신반대운동 유신저항운동을 계속해서 전개했고 집요한 감시 속에서도 서울소재대학교와 전국각지대학교 학생들은 서로서로 연락과 만남을 취하며 보다 체계적으로 시위할 것을 계획했습니다 이에 박정희 유신정권은 중앙정보부를 앞세워 서울소재대학들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검거를 시작했고 검거를 통해 마구잡이로 잡아들인 학생들을 무참하게 고문하며 산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던 유신반대 학생시위들을 일거해 정리할 공작에 착수했습니다 이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1974년 4월 3일 박정희 유신정권은 유신반대 학생시위의 주체를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이른바 민청학년으로 지목하고 민청학년과 관련된 단체를 조직 혹은 가입하거나 함께 활동하는 학생들을 비롯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학교수업 학교시험을 거부하거나 학내외 시위 집회에 참석할 경우 정학이나 퇴학뿐만 아니라 징역 5년에서 최대 사형까지 집행할 수 있다며 학생들의 수업 거부와 집단행동 등을 일절 금지하는 긴급조치 4월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중앙정보부장 신직수는 민청학년 사건에 대한 수사상황 발표를 통해 과거 1964년 제1차 인역당 사건에서 제대로 꼬린시키지 못한 인사들을 민청학년의 배우로 지목했고 이를 통해 유신 독재를 반대하고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해 순수한 마음으로 전개했던 학생들의 시위를 일순간에 북한의 사주를 받은 공산주의 세력의 폭력 시위로 뒤집어 씌우며 무려 천명이 넘는 국민들을 끌고 가 진행한 수사 끝에 이들 중 253명을 비상군법회의 검찰부에 송치했음을 자랑스럽게 알렸습니다 그리고 1호부터 한 달 뒤인 1974년 5월 27일 비상군법회의 검찰부는 중앙정보부로부터 송치된 253명 중 1차로 54명을 민청학년 관련자들로 구속 기소했음을 알렸고 전국 대학교들마다 산재해 있던 학생시위 단체들을 한 대로 엮어냈던 민청학년의 배우로 인역당 인사들 뿐만 아니라 조총면을 비롯해 김지하, 조영래, 장기표 등 대표적인 반정권 인사들까지 모조리 엮어 최대 사연까지 집행 가능한 긴급조치 4호를 통해 박정희 유신 독재에 저항하려는 세력들과 인사들을 일거에 제거하려 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당시 산발적으로 일어났던 유신반대 학생시위 세력들을 한꺼번에 소탕하기 위해 민청학년이라는 유명무실한 단체로 묶어낸 후 민청학년을 공산주의 세력과 연관시키기 위해 이미 10년 전인 1964년 제1차 인역당 사건으로도 꼬린시키지 못했던 인물들을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라는 이름으로 다시 한번 소환하여 민청학년의 배우로 인역당 재건이 뿐만 아니라 각종 반정권 인사들을 한 대 엮어낸 것입니다 더욱이 1964년 제1차 인역당 사건 당시 증거부족 등 담당 검사들의 기소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끝까지 끌고 간 검찰총장 신직수는 10년 후 1974년 민청학년 사건과 인역당 재건이 사건에서는 긴급조치를 앞세워 가장 활기를 쳤던 중앙정보부의 수장으로 1964년 제1차 인역당 사건 당시 수사 등 실무를 담당했던 중앙정보부 오곡대공수사과장 이용택은 10년 후 1974년에는 해당 사건들의 수사 상황을 일주일에 두 번씩 박정희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했던 중앙정보부 육국장으로 1964년 제1차 인역당 사건 당시 1심에서 거의 대부분 무죄 판결란 재판을 끝내 유죄로 뒤집는 데 일조했던 법무장관 민복기는 이로부터 10년 후에는 법관으로서 최소한의 양심도 저버린 채 8명이나 사법살인했던 대법원장으로 1964년 제1차 인역당 사건과 10년 후인 1974년 민청학년 사건 인역당 재건 이 사건을 기획하고 끌고 갔던 핵심 인물들의 면모를 보면 이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집요하게 반박정희 정권 인사들을 옥죄었으며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양심마저 팔아버린 이들을 박정희 대통령은 얼마나 오랜 시간 애용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1974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 사건들의 재판은 민청학년 사건 인역당 재건 이 사건 일본인들에 대한 재판으로 나눠서 진행되었고 피고인들로 몰린 이들에 대한 가족들의 면회는 물론이고 변호인의 접견마저 제한된 채 이뤄진 재판 결과 비상보통군법회의 1심판부는 민청학년 사건에 대해 김지하 이철 유인태 김병곤 나병식 이연배 김영일 등 7인에게 사형 서중석 김효순 등 또 다른 7인에게는 무기징역 등 관련자 총 32명에 대해 최소 징역 15년형에 달하는 중형을 선고했으며 경북대학교 총학생회장 출신이자 하재환 자녀들의 가정교사이기도 했던 여정남을 고리로 소위 민청학년의 배우로 지목된 인역당 재건이에 대한 재판에서는 여정남 도예종 서도원 하재환 이수병 김용원 우홍선 송상진 등 8인에게 사형 이태환 유진곤 등 7인에게 무기징역 등 관련자 총 20여 명에 대해 최소 징역 15년형에 달하는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박정희 유신정권이 긴급조치라는 제도적 폭력을 앞세워 신직수를 필드로 한 중앙정보부가 물고문 정기고문 등 온갖 만행을 저질러가며 강제로 서명받은 진술서를 기반으로 반체제 세력의 국가별난 사건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화염병 몇 개만을 증거삼아 송치한 이들을 비상군법회의 검찰부는 중앙정보부가 써준 대로 기소하고 구형했고 이에 비상군법회의 심판부는 검찰의 최종 구형과 한치도 틀리지 않게 그대로 판결한 것으로 이와 같은 작태를 지켜볼 수 만은 없었던 당시 민청학년 사건 담당 변호사 강신옥을 비롯해 제4대 대한민국 대통령을 역임했던 윤보선 원주교구장 주교 지학순 한국기독교 장로회 목사 박형규 등 명망있는 재하인사들은 물론이고 종교인들까지 마구잡이로 잡아들여 총 200명이 넘는 국민들에게 무려 1650년에 달하는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그야말로 국가의 주인인 국민들 위해 군림하려 했던 박정희 유신정권에 대한 비판은 국내외 구분 없이 날이 갈수록 극심해졌고 이로부터 며칠 지나지 않은 1974년 8월 15일에는 유경수 여사가 피살되는 사건까지 발생하는 등 정세가 요동치자 박정희 대통령은 1974년 8월 23일 긴급조치 1호와 4호를 즉각 중지할 것을 의결했고 급기야 1975년 2월 15일에는 긴급조치 위반으로 구속된 극소수를 제외한 대부분을 즉각 석방할 것이라고 특별담화를 통해 발표했습니다 언뜻 보기에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긴급조치라는 제도적 폭력을 앞세워 일련이 넘도록 강압적으로 통치했던 박정희 정권의 유화책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이는 사실 민청학년 사건과 관련된 일본인 2명에 대해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20년형을 선고하고 말도 안 되는 재판들이 벌어지는 작태에 대해 적극 목소리를 높였던 미국인 목사마저 강제 추방하면서 가뜩이나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는 박정희 유신 독재에 탐탁지 않았던 미국을 비롯한 서방사회로부터의 압력이 더욱 거세졌을 뿐만 아니라 1974년 12월부터 시작된 개헌청원 백만인 서명운동부터 피워오르기 시작했던 유신원법에 대한 개정열망이 그 어떤 탄압에도 쉽사리 사그라들지 않자 유신체제 재신임 국민투표와 함께 이러한 위기 국면을 모면하기 위한 자고책이었음을 이미 꿰뚫고 있었던 유신 반대운동 인사들은 김지하의 시 타는 목마름으로에서 표현되었던 신세벽 뒷골목에서 숨죽여 흐느끼며 남몰래 쓰던 민주주의 만세를 석방된 이후에는 고문과 조작으로 얼룩진 당시 수사재판 과정들을 폭로하는 것과 함께 더욱 적극적으로 더욱 열정적으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유신체제 재신임 국민투표 찬성가결을 비롯해서 긴급조치로 구속된 이들을 석방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신 독재 반대에 대한 목소리가 잦아들기는커녕 김대중 장주나 김지하 등 당시 대표적인 반정권 인사들의 외침은 더욱 높아졌고 이에 박정희 대통령은 격분하며 이러한 외침들을 선동이라 규정하면서 석방시키지 않은 일부 인사들에 대해 긴급조치 위반이 아니더라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극혐까지 내릴 수 있다고 언포를 놓았습니다. 이로부터 며칠 뒤 법무장관 황산덕은 인혁당 관련 인사들에 대해 석방을 요구하거나 사건의 조작서를 유포하는 이들마저 방공법 위반으로 엄단할 것이라며 이미 10년 전에 판결난 제1차 인혁당 사건을 다시 끌고와 실상은 북파 공작원이었던 김상한을 김배영과 엮어 또 다시 사건을 왜곡 발표하면서 잠시나마 소강상태였던 민청학년 사건과 인혁당 재건의 사건은 다시 금물살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1975년 4월 8일 대법원장 민복기를 재판장으로 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민청학년 사건과 인혁당 재건의 사건 관련 아직 계류 중인 38명에 대한 최종 선고를 통해 인혁당 재건의 사건과 관련되어 2심까지 사형 선고를 받았던 8인 여정남 도예종 서도원 하재환 이수병 김용원 우홍선 송상진에 대한 사형을 확정했고 이로부터 불과 18시간 만인 1975년 4월 9일 박정희 대통령의 재가하에 이 8인에 대한 사법살인을 저질러버렸습니다. 박정희 체제 내내 변치 않고 반복되는 공식 정권이 특정 국면에서 위기에 놓이거나 반대에 부딪혀 돌파구가 필요할 때면 국가최고 정보기관 중앙정보부가 나서 특정 인물 세력 단체를 목표삼아 사건을 기획 공작한 후 빨갱이로 뒤집어 씌워 방공법 위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끌고 가 물고문 전기고문 등 온갖 지독한 고문들을 통해 자신들이 미리 짜놓은 시나리오대로 강제자백 거짓 진술서를 받아내 제대로 된 증거조차 없이 검찰에 송치하면 검찰은 이미 중앙정보부에서 전달받은 내용 거의 그대로 구형했고 혹여나 이 과정에서 일부 양심있는 검사나 재판관이 이를 거부하면 좌천하거나 교체시켜버리는 재판 간섭을 통해 법원에서 최종 실형 판결을 받아내 오랜 기간 옥살이를 시키면서 이들의 가족이나 친지들까지도 연좌제로 묶어 빨갱이로 낙인 찍은 후 끊임없이 감시 견제하며 일상생활조차 힘들게 만들었으며 이 조차도 부족하면 조작된 증거라 사건 정보들을 지속적으로 언론에 노출시키며 특정 인물 세력 단체의 지지 기반을 허물어 버리거나 아예 뿌리까지 뽑아버리는 방식으로 긴급조치라는 제도적 폭력까지 등에 업은 신직수의 중앙정보부는 점점 더 체계적으로 변모하고 있는 학생 시위 세력들과 반정권 인사들을 뿌리 뽑기 위해 전국적으로 산재된 학생 시위 세력들을 민청학년으로 한 대 묶어 이 민청학년을 빨갱이 집단으로 뒤집어 씌우기 위해 과거 자신이 검찰총장 시절 꼬린 시키는데 실패했던 제1차 인혁당 사건까지 다시 끌고 와 민청학년의 배우로 인혁당 재건이 뿐만 아니라 조총년을 비롯해 눈에 가시 같았던 당시 대표적인 재하 인사들을 줄줄이 올감했으며 10년 전 제1차 인혁당 사건 당시 법무장관이었던 민복기는 10년 사이의 대법원장이 되어 대한민국 사법 역사에서 길이 남을 흑역사이자 국제법학자회에서는 사법 역사상 암흑의 날로 지정한 1975년 4월 8일 이른바 민청학년 사건, 인혁당 재건이 사건에 관련된 인사들에게 최대 사형까지 선고 확정하면서 사법살인의 마지막 단계까지 만들어냈고 사법살인의 최종 단계인 박정희 대통령의 재가로 대법원 최종 선고가 있은 지 불과 18시간 만에 사형 집행까지 해버렸던 1964년부터 1975년까지 10년이 넘게 이어져온 지독하게 집요하고 악랄했던 이 역사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채널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